에듀웰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에듀웰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웰 유료 회원에게만 화면에 만점을 주실 수 있는데요 에듀웰 유료 회원 대비 Bryan 경제선을 마치고 현금 받는 혜택 자 그러면 9m까지는 건물 높이의 9m까지는 똑같이 뛰면 돼. 몇 m만? 1.5m 이상만 뛰면 돼. 1.5m 이상인데 구체적인 거리는 조례도 정하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1.5m 이상까지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몇 m까지는 동일하게 1.5m 이상 뛰면 되죠? 9m 이하까지 높이가. 그런데 9m 초과는 높이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때부터는 건물 높이에 2분의 이상을 뛰라는 얘기에요. 건물 높이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10m가 되는 부분이 있어. 10m면 건물 높이가 10m죠? 9m 초과했죠? 그럼 이 건물 높이 얼마? 2분의 2 이상이 되는 거예요? 몇 m 이상? 5m 이상 뛰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뛰는 거예요. 쭉 더 뛰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12m면 6m 뛰는 거 맞나 지금? 건물 높이가 12m면 여기에 2분의 2 이상 뛰는 거니까 6m 이상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멀어지지.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높으면 높아서 더 멀리 뛰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건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못 올라가고 사선 형태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쭉 가게 되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건물 이렇게 지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 제대로 졌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죠. 자 이게 남쪽이에요. 여기가. 그럼 해가 여기서 들어올 거 아니야. 자 보세요. 해가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있지. 그 길을 막지 말고 그 길을 터주라는 얘기야. 자 이런 식으로 되면 해가 들어올 공간이 생겨서 옆에 있는 인저대지 경계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햇빛을 볼 수 있나 없나 생기잖아. 만약에 이 건물을 이 건물을 이렇게 지었어. 이런 제안하는 거 똑같이 사각형으로 올렸어. 그냥 이렇게. 올렸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그러면 이 건물이 뭐를 막아? 햇빛을 막으면 일조건 보호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 정북 쪽에 있는 사람들도 햇빛을 봐야 되니까 일조등형 확병이나 높이 제안 규정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9m 이하까지는 얼마 이상 뛰어야 돼요? 북쪽으로부터? 이거 읽어보세요. 얼마? 1.5m 이상 뛰는 거고. 자 9m를 모아는 부분은? 초과하는 부분은? 부분부터는 건물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이상 뛰는 거예요. 그럼 건물의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함으로써 햇빛 들어오는 공간을 차단하지 말고 터주라는 얘기지. 그러면 쭉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사람 햇빛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규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만 잡아요. 원칙. 그리고 반대로 이쪽으로부터 뛸 수도 있다는 거야. 정남. 정남은 밑에 가면 예이라고 써 놓은 부분에 니은 번에. 자 정남이라고 써 있죠 지금. 네 그건 놔두세요. 손 대지 말고. 원칙만 봐요. 정남은 거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정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들어오고. 자 정북 방향 인저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을 이상 뛰어야 됩니다. 그럼 이 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이 지역.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전용주거 지역과 일반주거 지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하나가 끝난 거고요. 내려가시죠. 자 공동주택입니다. 자 공동주택도 높이가 높기 때문에 높이지 않습니다. 보시죠.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등의 확보를 위해서 대통령 전환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어요. 거기에 니은 번 보세요. 니은 번. 자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기구라고 써 있죠. 자 그럼 뭐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하나의 대지 안에 동이 여러 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때 동강거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확보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자 이렇게 아파트 하나 지워놓고 옆에 바싹 붙이면 여기는 사람은 햇빛을 못 본다고. 자 일정을 이상 뛰어서 건축하세요 라고 규제하는 게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등형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인데 여기서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일조등형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 그게 가로 안에 있는 거예요. 가로 안에. 그거 두 개만 외워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공동주택 옆에 땡땡.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보이시죠. 그 옆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을 형광색으로 비추고 오세요. 자 거기 뭐라고 쓰였냐면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제외. 그럼 이 지역이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이 어디래요 지금. 자 읽으면서 외워야 돼요. 자 일반 상업지역이래요. 또 어디래요. 아 중심 상업지역이래요. 맞아요. 자 그럼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이때는 여기는 둘 다 공통점이 일단 상업지역 맞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주거환경 보호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익성이 중요합니까. 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머니가. 자 따다 따다 붙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얼굴 누렇게 떠도 돼. 머니만 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군데 지역? 두 군데 지역. 거의 어디에요. 그러면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리하시고. 자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높이지 않은 이랑 공동주택 이 두 가지 경우는 동일하게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 세트가 끝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높이지 않은 방법이 나오지.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하나는 어디에서 하고. 이걸 틀을 잡으셔야 돼. 가로계에서 높이지 않은 할 수 있죠. 높이지 않은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뭘 확보하기 위해서. 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을 하는데 가로계에서 높이지 않은 시험에 낼 게 몇 개 없어. 그러니까 이건 잘 안 내 시험에. 기본만 잡고 넘어가시면 돼. 대신 낼 수 있는 게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이거.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많은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합니다. 둘 중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이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이 나오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두 군데 지역이 떠올라야 돼요. 두 군데 경우가 떠올라야지. 하나는 어디? 자 전용 주거 지역과 일반 주거 지역 떠올라셔야 되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떠오르신데. 얘네를 묶어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 않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두 가지 형태.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면 됩니다. 1년 내내 할 거예요. 정리 꼭 해놓으셔야 되고. 마지막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자 3번의 제목이 뭐냐면 적용의 제외. 제외. 자 그러면 소규모 건물이에요. 자 밑에 걸어볼까요? 몇 층 이하라고 써있죠? 2층이면 한계층이 4m니까 높이가 8m 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 자 이 건물은 2층까지는 붙여도 돼. 왜냐하면 해가 꼭대기 위에 있기 때문에 2층짜리는 괜찮아. 햇빛 부는데 지향을 줘 안 줘. 안 준다고 보는 거야. 그럼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8m 이하인 건물의 건축물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적용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높이제한이 모두 끝났고요. 자 5번 갑니다. 5번. 5번은 여러분 특병원 축구역인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 몇 개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알아야 돼요. 제목의 밑줄은 거놓으세요. 무슨 구역이지? 이름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구역이에요? 아 그럼 특별 건축구역의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이 딱 특별 건축구역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많이 크게 짓게 하는 지역일까요? 아니면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지역일까요? 느낌 느낌. 자 특별히 잡으세요. 특별히 건물을 건축하게끔 하는 지역일까요? 아니면 못 짓게 하는 지역일까? 아 여기는 건물을 짓게 하는 지역이에요. 더 큰 높이 규모 깍게 지을 수 있는 지역. 여기는 여러분들 일반적인 지역 특별 건축이 아닌 지역보다 훨씬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어. 자 지금 배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에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죠? 높이 제한. 방금 전에 배운 거? 두 개 있지. 뭐하고 뭐? 가라고요? 또 하나. 이 규정 자체를 적용을 안 해. 특별 건축구역이 지연되면. 그걸 배제라고 그래. 배제. 그러면 높이 제한을 안 하면 151층짜리 건물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 200층짜리 들어갈 수 있죠? 규제 풀어주니까. 여기는 규제를 다 풀어주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 여기는 건물 짓기 쉬운 지역 어려운 지역? 쉬운 지역.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의의를 안 써놨는데 특별건축구역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건축법 이 지역의 특징들만 써놔야. 세 글자만 쓰신대. 세 개만 쓰신대. 이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일부 규정을 적용을 안 해. 일부 규정. 그러면 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이거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대표적으로 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건축문에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는 거야.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물 짓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지역이 되는 거야. 그 구역 이름이 뭐예요? 특별건축구역이지.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배제. 건축법에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걸 배제라고 그래. 배제. 배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다 안 하고 완화하는 경우도 있어. 완화도 해주는 거야. 완화도. 강화 강의라 완화요. 그다음에 규제를 열 개 할 거를 통합해서 하나로만 규제하는 거야. 통합이라고만 써놔. 통합. 자 그럼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자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 안에서는 자 보세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뭐 하는데 지금? 배제. 적용 안 하는데. 건축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규제법 아닌가요 지금? 규제를 몇 개 빼고 하는 거야. 예를 들면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을 적용 안 합니다. 안 하게 되면 규모제한을 안 해버리면 규모를 크게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대요? 완화하는 지역이에요. 자 그리고 규제를 열 개 할 거를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우리는 거물치기가 쉬워지지. 그래서 자 요거 요거 뭐 하는 지역? 통합.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 짓기 되게 쉬워. 그래서 주로 그 지역이 나오는데 지정대상 지역을 한번 볼까요? 공적개발직입니다. 주로. 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의사는 다음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로서 자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그 특례적용이 아까 불러드린 거예요. 자 배제하거나 또는 모하거나 완화하거나 통합.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례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오른쪽 볼까요? 대상지역. 거기는 여러분 옆에다 1, 2, 3, 4 옆에다 공적개발이라고 써놔요. 공적개발. 그 지역 말고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는 사적개발이 아니라 공적개발지역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적개발이에요. 개발. 자 공적개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대표적으로 4번 가볼까요? 4번. 우리가 배운 거. 자 4번에 가면 무슨 구역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나오죠? 공적개발이에요? 사적개발이에요? 공적개발이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자 2번에 가면 지정의 제외.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구역 등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여기는 공적보존이야. 쉽지 않아. 공적보존. 공적보존이라고 써놔. 자 보존지역입니다. 공적으로 개발할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공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지역은 지정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표적인 거 하나. 1번. 개발제한구역.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 배웠죠? 거기는 공적으로 보존할 지역이니까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지정할 수 있지만 공적보존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없다. 그 정도만 하시고. 한 장 넘기세요. 나머지는 보지 말고요. 다음 장 넘기시면. 4번 보세요. 양가로 4번. 특례가 아까 몇 개 있었죠? 우리가. 3개에 아까 쓴 거 있잖아. 우리가. 첫 번째는 뭐가 있고. 1번에 배제라고 하는 규정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박스 안에.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배제예요. 그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조경 배웠나요? 지난주에 조경? 그거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 나무 심을 필요 없어. 나무 심는 대신에 여기는 여러분들 건물 짓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다음에 건표를 오늘 배웠나요? 여러분들? 수평적인 규모로 기재하는 거죠? 이것도 적용 안 할 수 있어요. 규모 제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래 비읍을 먼저 보세요. 비읍에 가면 뭐 나와요? 용전율. 수직적인 밀도도 기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리을하고 미음을 보면 거물에 높이 제한이 있고 일조등역 분리와 높이 제한이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거물의 높이 제한은 이거예요. 높이 제한 중에서 일반적인 높이 제한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로계에서 높이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조등역 분리와 높이 제한. 그럼 얘네 두 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지. 결론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두 개. 자, 조경.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나무 심는 대신에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지. 그러려면 규모 제한을 하면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니까 규모 제한을 싹 다 풀어준다고 보시면 돼. 그럼 이런 조항 자체를 지금 배운 이 조항 자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니까 이건 뭐예요? 배제잖아. 배제. 그러니까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배제시켜주면 건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지. 엄청나게 편한 거야. 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가면 또 아까 뭐가 있었죠? 완화. 완화 규정은 안 나와. 나올 거 없어. 그냥 완화할 수 있다고 넘어가고 밑에 가면 여기 하나 더 있어. 통합. 그렇지. 밑에 가면 통합 보이시죠? 동그라미 2번에 통합 적용 계획 수입이라고 써있잖아요. 자, 그럼 특별건축국에서는 다음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국의 전문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통합의 동그라미. 자, 니은 번만 밑줄 거 봐요. 주차장. 부설 주차장. 자, 주차장을 건물마다 우리가 적용하지 않고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물마다 원래 주차장을 설치해야 돼.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그 지역의 전문의 일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규제를 하니까 우리 규제받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주차장 확보가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지지. 개별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통합 적용하면 우리가 받는 규제는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통합 적용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특별건축국의 개념을 잡을 때 개념을 잡을 때 여기는 건물 짓기 쉬운지요, 어려운지요? 쉬운 지역인데 왜 쉬워요? 그러면 건축법의 규정을 배제해 주니까 적용하지 아니하니까. 그다음에 완화도 해주고요. 뭐도 해준다? 통합. 거기서 배제하는 조항이 있죠?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별표나 달아주고 정리해 놓으셔야 돼. 나무심을 필요 없다. 조경. 지금 배운 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조경. 나무심을 필요 없다. 건폐율도 적용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용존율도 완화를 안 하게 되면 규모 제한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거 말고 지금 배운 우리가 두 가지 무슨 제한, 높이 제한 싹 다. 가로기이 됐건, 일조등이 됐건, 높이 제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면 이것만 대놓고 보세요. 물론 대제한의 공지도 있지만 대제한의 공지는 놔두시고. 이제 배운 다음에 해드릴게. 그러니까 얘네들까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규모 제한을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하게 되면 건물의 높이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수평적으로 커지고 수익적으로도 높아지겠지. 그럼 121층짜리 인천타와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지. 건물의 높이가 쭉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런지요. 그 목적으로 지어놓은 구역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 아,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하고 여기는 주로 어디다가 지정해요? 공적개발지역, 도시개발구역 등. 근데 공적으로 개발 못하는 지역은 지정 못하죠. 개발제한구역은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1교시 하시고요. 자, 이번에 면적산정방법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